철옥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금실이 좋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 집안은 몰락한 양반집으로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과거의 급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어떻게든 남편을 입신양면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강가에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지만 이 남편은 물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착한 심성 때문에 저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송하고 대단한 이인이라 했지만 그것도 오래못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남편의 의로운 행동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사람을 구하고 저세상으로 간 것이 평생한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서방님, 양반이면 뭐랍니까? 성심이 착하면 뭐랍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떠날 것을 저는 이제부터 우리 외동 아들을 위해 독하게 살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돌쇠라는 사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 또한 아버지의 성심을 닮아서 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돌쇠는 열 살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늘 활기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 누구보다 얌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 걸음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책 앞에 앉아서 글공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쇠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돌쇠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반드시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직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 관직에 올라서 꼭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 돌쇠에게 늘 관직에 올라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였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서당에 가는 길에 물에 빠진 한 노인을 구하고 물에 잔뜩 젖어서 서당에는 못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도운 돌쇠의 착한 성품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저 세상에 간 돌쇠의 아버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온 돌쇠를 아주아내며 매우 꾸짖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서당에 가서 글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어디서 뭘 하는 것이냐. 뭐 물에 빠진 노인을 구해 아주 잘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당을 못 간 개냐. 노인이 나중에 네가 관직을 못 얻고 있으면 도와주신다든. 그리고 너에 대해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느냐. 은혜라는 것은 그때 뿐이다. 어머니 그래도 어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답니까. 이 녀석아 내가 지금 생각할 것은 남의 어려움이 아니야. 너는 너만 생각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직에 올라서 성공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 너의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되었고 나는 남편 일은 과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당에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돌쇠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늘 군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홀몸으로 자신을 고생해서 키우는 어머니에 대한 난스러운 마음도 컸고 자신 또한 관직에 올라 성공해야겠다는 각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돌쇠의 선행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큰 꾸질함을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머니는 아들 돌쇠를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너만 생각해야 한다. 너만 네가 성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돌쇠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였고 그러다 보니 성품 또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또한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치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돈으로 돌쇠에 책값을 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혼자 벌어 자식 글 공부를 시키며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고 어머니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돌쇠만 보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이 애미가 무엇 때문에 이리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다 네가 입신양면하는 걸 바라기 때문이란다. 너의 입신양면을 위해선 이 어미가 고생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라. 그냥 너만 생각하거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아졌기에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내다 파는 일까지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산에서 캔나무를 팔러 마을 장터에 나갔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쑥딱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 한을 풀어줄 여인을 찾는다고. 아이 그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김진사 댁 3대 독자 외동 아들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는데 총각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외동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혼인 좀 시켜달라고 엉엉 울다가 죽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김진사가 죽은 자기 아들 시신하고 혼례를 올려주고 함께 하룻밤을 있어주기만 하면 돈을 무려 500량씩이나 준다는구만. 세상에 시신하고 하룻밤을 말도 안 돼.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길로 곧장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를 만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진사 나흘이 아드님과 혼례를 올리고 하룻밤 같이 있으면 500량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처녀든 혼인만 하고 내 아들을 신랑으로 삼는다면 말이지.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처녀도 혼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신이어도 혼인은 혼인이고. 그리하면 앞으로 혼사끼리 막히는 것인데. 천금을 주더라도 안 할 것입니다. 아이 그럼 어찌하는가. 우리 아들이 혼인을 못한 한이 쌓인 채로 죽어서 눈을 못 감았어. 내가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영영 우리 아들이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할 것이야. 김진사가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 어머니가 바짝 김진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날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자네가 아니 자네가 하겠다고 아이 근데 자네는 혼인을 하지 않았나? 예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과부 신세입니다. 과부가 한 번 더 혼인을 하면 온갖 욕을 다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은 과부나 새색시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처녀들은 절대로 혼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과부나 하겠지요. 어머니의 말에 김진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아들을 빨리 혼인시켜야 하루라도 한을 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처녀만 기다린다면 언제가 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혼인만 시켜달라고 했지. 꼭 처녀 새색시를 바란 것은 아니었으니까. 헌색시도 색시는 색시지. 그리고 자네 정도로 미인이라면 우리 아들도 아주 좋아하겠지. 김진사는 그렇게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아주 진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어머니와 총각으로 죽은 김진사 아들의 시신이 혼인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어머니와 김진사에 대해서 험담을 해댔습니다. 어머니는 혼례를 하는 전날 돌새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에미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분명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이다. 나도 무섭겠지 시신과 하룻밤이라니. 그런데 고작 하루일 뿐이야. 욕을 좀 먹고 하루 무서우면 돈이 생긴다. 오백냥 돈이 생기면 돈으로 나는 또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널 꼭 성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돌새야 더 이상 말릴 생각 말거라. 어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혼인을 할 것이야. 어미에게는 이것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란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도 더욱 독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약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것은 오직 돌새를 위한 것임을 돌새는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는 시신과 혼인식을 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서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지만 돌새는 그것을 닦지도 않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돌새는 예전의 돌새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신과 혼인한 어머니는 약속대로 500냥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힘없이 돌새를 부르는 데 방에서 서책을 읽는 돌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창하구나 그래야지. 자신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만 읽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시신과 혼인식을 대가로 받은 500냥을 가지고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불려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의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졌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더 높은 이자를 부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뭄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빌린 돈의 높은 이자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고 어머니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해도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돈을 불리고 또 제법 운도 따라주어서 어느새 인근에서는 따를 자가 없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또한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었기에 말단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어머니는 돌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당연히 그리하셔야죠. 제가 마을 사또만 된다면 그깟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돌쇠의 말에 너무 좋았습니다. 착하고 착한 아들이 자신과 같아진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어머니 덕에 한 마을의 사또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로 부임한 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방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산 것 주제에 돈이 많은 놈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재물을 많이 모았겠느냐 모두 불러 모아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절대 무고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돌쇠는 힘 있는 양반은 건들지 않고 단지 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에 돈 꽤나 있는 상민들은 모두 돌쇠에게 끌려가 말도 안 되는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재물이며 땅이며 모두 돌쇠에게 빼앗겼습니다. 또한 양반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뒤에서 뇌물을 받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들은 어머니가 한 것처럼 권력 있는 재상들에게 바치고 뒤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돌쇠를 보고 어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내 그리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지. 지금처럼 저렇게만 한다면 훗날 정승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돌쇠와 어머니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악행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돌쇠와 그의 뒤를 봐준 탐관오리들은 모두 하옥되어서 임금의 판결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포졸에게 뒷돈을 주고 옥에 갇힌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이 애미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널 꺼내어줄게. 이 어미를 믿거라. 그러자 돌쇠는 체념한 듯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하면 됐습니다. 저보다 높은 재상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 고쳐서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경인 된 것도 모두 어머니가 가르쳐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과 관직에 올랐지만 저는 항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힘들게 살던 어린 시절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있지 않아 돌쇠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착한 아들을 이리 만든 게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절에 들어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잘못된 모성애가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종종 이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한 성심의 돌쇠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